저는 10점입니다. 6, 2 유나는요? 유나는? 유나 언니 어서 오시죠 두 개. 유나 언니 유나 언니 너무 잘한다. 안다 안다. 여름에 재생이게는 다이나 한가. 보러 갔어. 내가 한 번만 해. 내가 한 번만 해. 다쳐 통화했어. 5년. 저게 봐봐. 저게 봐봐. 아우. 마파. 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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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요. 발파. 오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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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 전하시는 거죠?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. 안전히 있는 사람 같은. 그냥 아빠 보이고. 그리고 마지막 카메라 끄는 거 봤어요? 아우. 바로. 그리고 100번 3번 찍었어요. 원샷 원킬 했어요. 그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. 아우. 아우. 그때 나한테 베풀어 준 이 선이. 모두 다 내가 오늘 보답할게. 아우. 친구 있어 혹시? 유나야 나와줘. 안녕. 나 유나가 언니 아니야? 아우. 죄송해요. 유나 언니. 유나한테까지 반모하면 어떡해. 아우. 뭐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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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다시. 촬영처럼 배워나갔을. 하는 마이너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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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아가 막낸데. 실치척 목매가 얘야. 아니에요. 저 아직 진짜 인정해요. 누가 봐도 이 로아가 막내라고 써있잖아요. 막내. 이 노래가 겨울노래다. 엄지척. 아니다. 아니 잠깐만요. 근데 이거 개인적인 감정 남지 마요. 진짜. 저희 얼마나 평소에 좋은 관계인데. 그리고 여러분 이거. PBT 잘 만들었죠. 솔직히. PBT랑 겨울노래 상관없죠. 가상점. 아 근데 가상점은 한 이 정도? 야.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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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떻게 어떻게. 중기만. 어떻게 어떻게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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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10점입니다. 6. 9. ㅋㅋㅋㅋㅋ 윤아는요? 윤나는? 아! 윤나 언니 어서오시죠. 두 개. 아우. 나. 너무 사랑한다고요? 오 완성이네 우와 먹어볼래요 우리 이제? 잘 먹겠습니다 2명 하고 먹을까요? 머니아일리 머니의 겨울논의 추천 발음 꼬으셨는데 다시 가볼게요 본인 그룹명 제대로 말씀해주시길 바래요 좀 이래요 스페셜의 첫 등장한 영광의 멤버는 바로 유나 언니와 보카 언니 어? 잠깐만 머니야 너의 인두 같은 입술에 너무 못 닿잖아 대답이야! 아 나야! 내가 먼저 했어 시어 앞서 어 야 너 천천히 한다며 하하하하 그러니까 아니 말만 이래 뭐가 천천히야 그게 아, 아니 이번엔 진짜 천천히 할 것 같아요 테이크 히익 히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